방송통신위원장은 법적 근거가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 법인데 거기서 줄곧 강조하는 것이 독립성, 중립성, 공익성인데 지금 역대 방송통신위원장 가운데 현역 정치인은 처음입니다 제가 현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 전까지 출마했었거든요 제가 당적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면 방송통신법, 방송법이 강조하는 중립성에 출마를 한 얼마 직전에 출마를 했던 현역 정치인을 지명을 하면 그 독립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 정파성은 확실하지만 정파성 그리고 중립성, 중립성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임명 자체가 이게 모순이다 대통령제 아래서 사실은 여야가 함께 행정부를 견제해야 건강한 정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국회처럼 여당은 통상정부를 옹호하고 야당은 일방적으로 반대하고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는 의회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대표자인 여야 의원들 모두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인사청문회 또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문회 제도는 미국에서 배워온 거죠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나 지명은 돼도 아무나 임명은 안 된다 이것이 미국 인사청문회 제도의 정신입니다 누구나 지명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나 안 되는 핵심의 미국 의회가 있습니다 특히 상원이 인사에 대한 인준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합니다 정부의 장관, 부장관, 차관, 차관보, 주요기관장 등 1200명의 인사를 상원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합니다 물론 상원에 오기 전에 사전 검증이 거기는 아주 혹독하죠 예를 들면 백악관의 인사국이라는 게 있고 또 법률고문실이 있고 또 정부의 윤리청이 있고 거기다 더해서 FBI 또 IRS 국세청 이런 데서 200여 가지가 넘는 항목을 철저히 검증하고 심지어 자기가 살고 있는 인근 주택 주민들의 평판까지도 조사를 해서 사전 검증이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명을 한다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그러고 언론에 공개가 되면 언론에서 검증이 되고 마지막 단계 상원 인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미국 의회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설계할 때 선출된 왕이 돼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그러기 위해서 의회가 입법권 대통령은 법안 제출권이 없죠 예산권 하원에서 예산 편성합니다 감사원이 또 국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둬서 엄격한 인준 상원에서요 상원인은 한 명만 반대해도 본회의 상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인준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거부하느냐 또는 보류하느냐 해서 보류됐을 때 본회의에 상정하고 싶어도 단 한 명이라도 끝끝내 반대하면 상정 자체가 안 됩니다 그만큼 의회 상원의 권능 권위가 참 높은 거죠 우리는 불과 20여 년 김대중 정부 때 처음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해서 이한동 총리 서리에 대한 청문회가 처음이었습니다 역사상 24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는 한 60여 명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작게는 이진숙 청문회지만 크게는 국회의 인사청문 제도를 통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바로 세우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흘 동안 청문회를 하면서 저는 줄곧 이런 점을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법적 근거가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 법인데 거기서 줄곧 강조하는 것이 독립성 중립성 공익성인데 지금 역대 방송통신위원장 가운데 현역 정치인은 처음입니다 제가 현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 전까지 출마했었거든요 제가 당적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면 방송통신법 위법 방송법이 강조하는 중립성에 출마를 한 얼마 직전에 출마를 했던 현역 정치인을 지명을 하면 그 독립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 정파성은 확실하지만 정파성 그리고 중립성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임명 자체가 이게 모순이다 예를 들면 3년 내 방송통신업계에 종사한 이력이 있으면 이해관계 충돌로 상임위원도 배제하지 않습니까 이런 원칙에 비춰보면 거의 현역 정치인을 방통위원장에 갖다 놓는 것은 그거는 옳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한 것이 저는 국민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분열 심각한 증오 혐오 이런 현상이 만연한데 어느 사회나 진보와 보수 성향은 믿게 마련이고 경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회도 극좌 극우는 위험한 걸로 취급하고 이번 프랑스 대선에서도 총선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국도 극우의 출연 극좌의 출연 적어도 공직의 극단적 성향의 사람들이 가서 앉는 것은 그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흘 동안 검증하면서 저도 궁금했어요 아니 과거에 알던 이진숙 A가 왜 이진숙 B로 바뀌었느냐 이진숙 B라는 말은 어떻게 극우적인 성향의 인사로 이렇게 바뀌었는가 그런데 이제 본인은 극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만 미국 같은 데서는 폭력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걸 하나의 잣대로 삼지만 우리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의 공통감각 예를 들어서 5.18을 폭도들 선동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견해에 동조한다거나 또 우리 지금 시민들 가운데 세월호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않고 연민을 갖지 않은 시민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폄하하는 극소수 사람들과 생각을 인식을 같이 하고 또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죠 이런 아주 극단적 사고 방식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른 건 몰라도 공직에 진출하는 것은 더더구나 독립성, 중립성, 객관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은 부적절한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